로지텍 Z733 라이트스피드 무선 게이밍 헤드폰 리뷰 로지텍 Z733 광속 무선 게임용 헤드폰은 편안함, 스타일 및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게임용 헤드셋입니다. 초경량 및 내구성 프레임, 맞춤형 조명 및 고급 오디오 기술로 설계되어 게이머에게 몰입형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Z733 라이트스피드 무선 게이밍 헤드폰에 대한 자세한 리뷰입니다. 디자인과 편안함 로지텍 Z733 라이트스피드 무선 게이밍 헤드폰은 블랙, 화이트, 블루, 라일락의 4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헤드폰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헤드밴드는 조절이 가능하며 머리에 압박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이어 컵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메모리 폼으로 제작되어 귀 모양에 잘 맞고 앞점을 줄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제거 가능하며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세척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에는 또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쉽게 부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분리형 마이크가 있습니다. 연결성 및 배터리 수명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임용 헤드폰은 USB 수신기를 사용하여 컴퓨터 또는 기타 호환 장치에 연결하는 고급 무선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헤드폰은 또한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고 음악을 즐기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품질 및 성능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임용 헤드폰은 고품질 사운드와 뛰어난 선명도를 제공하는 고급 오디오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헤드폰에는 깊은 저음과 선명한 중음 및 고음을 제공하는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몰입형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디티즈, XE, 영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도 지원합니다. 추가 기능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임용 헤드폰에는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추가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헤드폰에는 조정 가능한 게임 설정을 위해 다른 로지텍 G 장치와 동기화할 수 있는 맞춤형 조명이 있습니다. 결론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임용 헤드폰은 편안함, 스타일 및 기능을 제공하는 최고 성능의 게임용 헤드셋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 고급 오디오 기술 및 사용자 지정 가능한 조명은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게이머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헤드폰의 긴 배터리 수명과 무선 연결은 이동 중에도 게임에 이상적이며, 블루 보이스 기술은 게임 플레이 중에 명확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으로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임용 헤드폰은 진지한 게이머에게 큰 투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은 이동 중에도 게임을 детектив으로 게임을cyion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로지텍 G733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은 이동 중에도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